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3,0,0,0,0,0 3,0,0,0,0,0 Thank you 왜 갑자기 발로란타는 요즘 스위치에서 제일 유행인 게임이라고요 이게 혼자 하냐고? 친구가 없는데 어떻게 간다 어려움 어떻게 하더라 이거 이렇게인가? 자 여기까지 재밌었구요 이게 코로나가 좀 큰가? 아 정말 재밌는 게임이네요 케이터 뭐하지? 아무거나 해도 되나? 아무거나 해도 되나? 오케이 연막 대놓고 연막하라고 눈치 주네요 오케이 오케이 고멘 아 이게 죽었네 아 이러면 나가리인데 굴릴까 얘들아? 내눈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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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 내 kin 흠 소멸해라 음 시사해? 어쩔 밀어 난 어디에나 있지 마이크를 설치했다 그림자가 간다 그림자 소원 아니 아직 안왔어? 이건 내가 돌리면 안됐나? 아 마이크가 없어서 내가 빨리 말 못했다 미안해요 네 어 스파이크 어 습관적 습관적 아 래싱은 시작할때 하나 받고 시작하거든 스파이크 어 그 그 그 그 깜짝아 깜짝아 불러왔네 30초 남았을 때 결국 칼을 뗄 거라고 누구였어요? 그 인자가 간다 어? 한 명 남았습니다 복수 이X야 안 통하지 너무 조스러워 보셨네 어? 그걸 못 맞춰? 나는 아까 맞췄는데 야 이X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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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들어왔어 upbringing 말투 아으 왜냐하면 바퀸 빠진 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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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VIS 자 에이지 많이 미 하 흭 흭 아 으 흪 와우 잘하네 하나 둘 셋 아니 롱에 둘 다 있는거 아니었어? 어 그래도 골던데? 그래도 골던데? 아 골따기 그 걸걸한 목소리로 아 참네 이런 추억때마다 할아버지가 더 큰 뭔소리야 기침하면 좀 많이 측은할 것 두뇌 좀 주세요 집에 집에서 혼자가 혼자가 굶고 있어요 아니 원래 먹기 싫었는데 아유 고마워요 무덤에 잔디다는데 쓸게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보태님 반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않고 저 중가서도 네 기억할게요 고맙습니다 아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윽 바이 화ама 장치 작동 중단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시거점을 막았어요 5일남 이러다 다 죽어 어디였더라 진짜 죽겠어 진짜 아퍼 그만하네 헤드샷 다음 다 죽였다 다 죽였다 여기야 내가 서로 전혀 보이네 잘 너 해냅 이거 너무 재밌잖아 뭐하냐 공격팀 승리 이겼다! 아 제임버가 제일 재밌네 역시 뽕맛이 있어 뽕맛이 레이즈 해볼까? 재수없네 좀 근데 모션이 아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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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때네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바라지 말고 이거 시 아우 1명 남았습니다. 까비. 못 이겨 이거. 아니 빡나. 니가 그 지랄들 하잖아. 무슨 조사인 것 같아. 싸우지 말자. 도망칠 곳은 없다. 우와. 다군이 1명 남았습니다. 키키키. 오늘 키키 맞아. 어른의 사회생활. 나는 지금. 연쇄 공감마다. 나는 공감의 신이다. 시원하게 뭉쳐서 돌격 나가자. 고고. 아하하하. 키키키키. 욕노노노노. 욕노노노. 키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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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마이 갓. 공격팀 생리. 에휴. 레인아. 젠미니 새끼. DM이 누구나. 아니 둘 다 젠미니 같은데 방금 목소리 들어보니까. 둘 다 젠미니 목소리 아니야? 뭐지? 풍미롭군요. 안팎. 시야 확보 중. 아까보다 정교해졌어. 나 이거 화살 쏘는 실력. 어 마이 스파이크. 10초 남았습니다. 스파이크 주웠다. 아니 스파이크 주운 거야.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거길 왜 봐. 제트라니까. 아 뉴비다 망했다. 공 쓰자. 어디까지 가. 야 이러면 잡아도 패치를 못하잖아. 패치. 패치. 그럴 수 있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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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앞쪽을 정찰한다. 아 아 아 아 아 개 새끼야 나는 미안하다 얘들아 아니 포타 왜이렇게 사람처럼 생겼냐 사이트 비굴만네 한 명 남았다! 한 명 남았어! 죽었어! 가! 잘잖아 형제야 여기다 내가 바로 사냥꾼이다! 아아 안 닿네 앞쪽 정찰 좀 한 명 남았습니다 어디 있었냐? 뭐 있지? 여기 빠켜나 처리 완료 날아볼까? 에니미 스포 칠 칠 칠 아 아 진짜 총 누워있는거 봐 개 애프게 어퍼는 좀 치사하잖아요 자 오늘 코로나가 게임실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코로나가 게임실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봄을 가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